지금 자꾸 이명박 전부 때 생각이 나는데 그때도 막상 그런 도발이 발생했을 때 F-15를 띄우냐 거기에 미사일을 다냐 마냐 공격할 수 있냐 없냐를 가지고 그때도 연합사에 물어보고 니네가 알아서 하라 실랑이가 있고 하는 거 그 이후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좀 정리가 됐나요 만약에 지금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한국군의 대응 공격을 내릴 수가 있을까요 그럼 바로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약간 설명이 필요한데 연평도 폭격 사건이 날 때 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게 2010년 11월 23일입니다 오후 2시 10일분에 북한에서 개머리 진지에서 사정없이 포가 날라왔습니다 거기에 장사정포, 자주포 다 날라왔어요 엄청난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게 합참에 전파돼서 당시 한민구 합참의장이 월터 샤프 한미연합사령관, 주한미군 사령관한테 전화해서 자꾸 쏠까요 말까요 묻는 거야 듣는 월터 샤프가 열라 기분 나쁜 거야 그건 한국의 자위권 사항인데 왜 자꾸 나한테 쏠까요 말까요 전투기는 띄워도 됩니까 이래 물어보니까 그때 통역 말로는 입이 딱 벌어져서 통역을 노려보더래 진짜 한민구가 말한 말이 그게 맞느냐 그 통역이 그때 느낀 구력감으로 연평도 포개 끝나고 사편했고 나와버려요 한미연합사 12명의 사령관을 보좌했던 통역관인데 그랬는데 쏠까요 말까요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3시가 넘어서 2차 교전이 있고 나서 보니까 한민구 장관이 되게 열받거든 월터 샤프 저 자식은 지가 작전권을 전시에 행사해야 될 놈이 뭘 물어보면 자꾸 모르세로 하고 연락이 기분 나쁜 거야 한민구는 또 그걸 또 전시로 보냐 평시로 보냐 이런 논란도 있지 않았는데 있고 또 전투기를 띄워도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니까 전투기 띄워도 되냐는 건 자위권으로 보면 띄워도 되고 유엔사 정전식 교정규칙으로 해석하면 미 70군 사령관 통제를 해서 우리 합참이 맘대로 못 띄워요 그러니까 두 개의 규범이 있는 거야 이게 어떻게 된 나라가 그걸 때리죠 그래가지고 합참 의장까지 헷갈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날 오후 늦이막한 시점에 한민구 의장이 나중에 책임 추궁도 두렵고 열받을 대로 열받아서 야 월터 샤프한테 편지 서신으로 보내 아까 내가 물어본 거를 해도 되냐고 이제는 점이 까기야 그래 서신으로 가 그러니까 일주일 뒤인 11월 30날 답장이 왔어 또 일주일이나 걸렸어요 거기에 쏘든지 말든지 한국 정부가 알아서 하십시오 이래가지고 논란이 정리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합참 내 장군들이 두 패로 갈라졌어 전투기를 띄워서 응전해도 되느냐 찬성파 나는 그걸 헌법화 장교들이라고 불러요 영광급들이 중심이 됐고 반면에 교정규칙파 정전식 교정규칙파 안 된다 미국 통제 그러다가 이 답장이 오니까 그 논란이 정리돼 버린 거예요 결국은 최종 결정은 통수권자가 또 뭘 받고 결정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통수권자한테도 그때 MB한테 옆에서 이건 미군 허락받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MB가 알았어 이래 버리고 말았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미군의 허락을 받아 이렇게 지시가 나와야 될 건데 근데 그 보좌도 잘못된 거고 그래가지고 11월 30날 국방부의 김민석 당시 대변인이 기자들한테 하도 시달리니까 뭐라고 답변해야 되냐면 이럴 때 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국제법 학자한테 용역을 발주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 듣고 그럼 앞으로 전쟁 나면 변호사 불러 법학 교수 부르고 그래서 교수님 변호사님 이거 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어쩌다 이러면 저 책임 없는 걸 물어보고 전쟁해 물어보고 그랬지 내가 아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경우에 그런데 그 해 12월에 미국의 합참의장이 왔어요 그래서 한민국 합참의장하고 합의한 게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교정규칙과 작전계획을 보강하기로 했다 이래가지고 문제를 다시 절차를 다시 협의를 합니까 그러니까 60년 한미동맹 사화가 이렇게 형탈이라는 게 여러분들 믿어지지가 않죠 그럼 지금은 어떠냐면 쏠 거예요 지금은 쏩니다 자유권 차원에서 그래서 엊그제 현문미사일을 쏘기 하루 전날 실제로 F-16과 F-15K 전투기가 출동을 해가지고 제이담이라고 하는 합동 직격탄을 사격을 합니다 그 훈련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현문미사일을 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자동이에요 연평도 폭격 같은 게 벌어지면 지금의 절차대로라면 대구에 있는 F-15K에 자동으로 공대지 미사일 장착이 되는 거죠 연평도 폭격 때만 해도 공군은 무슨 상황인지 몰라 미사일을 안 달았던 거라고 그러니까 한민구 장관이 의장이 3시 넘어서 전투기 출동시켜 그러는데 공대지 미사일 장착하느라고 진공포장 뜯고 표적 조종사한테 브리핑하고 실제 온 건 9시가 넘어서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이제 타우러스, 슬래미알 이런 공대지 미사일의 수량이 많이 늘어나서 이제는 이런 비상 상황이 벌어지면 즉시 장착이고 그다음에 이제 공군 작전 사령관은 이런 교전 상황에 대비해서 공대지 무장의 전투기를 현장에서 대기시켜 놔야 돼요 어디 인근에서 비행을 하고 있겠죠 교전 명령이 벌어지면 즉시 타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시스템으로 이게 바뀌어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충돌이 있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장이 그 짧은 시간 안에 통제를 해야 돼요 분초를 놔두는 상황에서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서 매일 그거 연습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정부는 교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확전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데 북한도 그 부분은 많이 고민을 하겠죠 그런데 군사합의서가 이럴 때 얼마나 소중한 규범인가를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9.19 군사합의서는 정전협정 이래 한반도에서 군사력의 운용을 통제하는 유일무이한 단 하나의 규범입니다 이게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비행금지구역 훈련금지구역 이런 것들을 설정해 놓음으로써 그 완충지대를 정전협정에서 만든 DMZ라고 하는 그 완충지대를 확장한 거거든요 전 세계에 평화협정이 23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22개가 전쟁으로 다시 연결됐습니다 휴지 쪽 같게 된 거죠 그런데 대규모 전쟁을 막은 유일한 협정 딱 하나 꼽으라면 한반도 정전협정입니다 이 정전협정이 갖고 있는 탁월성이라는 것은 바로 DMZ와 중립수역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완충지대가 전쟁을 막아온 거거든요 그런데 군사합의서는 그 완충지대의 탁월함을 외연적으로 더 확장해서 이제는 비행금지구역도 만들고 훈련금지구역도 만들자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건 대한민국 안보에서 확장 억제력보다도 이 규범 하나가 우리한테 주는 안보 이익이라는 것은 헤아릴 수 없는 우리한테 이익을 가져다 준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흔들린다고 하면 지금 국민의힘이 하는 게 이 군사합의서를 문제 삼는 건데 이게 흔들린다고 하면 이제 F-15는 진짜 대기해야 돼요 연평도 폭격 같은 경우가 있다면 만에 하나 누가 전쟁 날 줄 알아서 예측하고 합니까? 우발적인 충돌이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도 꽃게잡이 철이고 서해가 그렇고 또 최근에 동해에서 동해 NLL 근처에 오징어장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남북이 충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서 북송어민들 날이 오징어 잡다가 내려오신 분들이고 그다음에 한일 구축함 초계기 대치 사건도 그것 때문에 일어난 거고 이렇게 오징어와 꽃게는 전쟁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온 19도에서 사는 난류성 어족인데 제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쓸 책이 있어요 수온 19도 어업이 전쟁으로 바뀌는 것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게 주변에서 벌어지면 북한이 외화버리가 급하기 때문에 막 넘어와요 그걸 경비를 해야 돼요 그럼 북한 경비정하고 충돌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분쟁의 요인들이 윤석열 정부 초기에는 잠잠했으나 서서히 수면 위로 부각이 되고 그때 우리가 강압적인 군사 행동을 하게 되면 북한은 반드시 보복한다 그것이 교전으로 연결된다는 것이죠 이런 거를 지금 군사합의서가 그나마 진정시켜주고 있는 거다 이 사실을 잊으면 그리고 이런 사실을 부정하면서 출범한 정권인데 본인들의 충동대로 이성적 사고를 하지 못하고 감성적인 충동에서 북한에 뭐 하나 보여주자 하다가 이번에 미사일 오발사고와 같은 참사가 이제는 북한을 상대로 해서 벌어지는 날이 멀지 않았다 이제 그런 날이 곧 온다는 거예요 지금 정신 바싹 차리고 합리적인 이성으로 통제해라 그리고 주변의 전문성을 충분히 준비해놔라 이거 안 하고 이번 현문미사일 때 같이 어디로 사라져버린다? 이게 나중에 우리한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 거죠? 그거는 어떤 재난의 예감이에요 이게 제가 오랫동안 이 분야를 지켜봤던 사람의 관점에서 드릴 수 있는 고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 지금 오늘 듣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과연 제 말대로 대통령실이 조치를 취하고 준비를 하는가를 잘 살펴보지 않으시면 나중에 재난이 일어났을 때 왜 일어났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해법도 안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래서 전문성이 필요하고 또 어떤 감성이 아닌 이성으로 국가를 경영할 수 있는 지도자의 품격이 요구된다 참 내가 요즘은 욕 안 하고 이렇게 명강의 일을 내가 윤석열한테 무료로 내가 해주는 거는 내가 윤 대통령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 국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소중한 나라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어느덧 많이 지났네요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번 북한의 도발을 계기로 해서 윤석열 정부가 지금이라도 정말 엄중한 그런 안보의식을 가지고 정말 지금 시점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무엇인지 좀 정확하게 구별을 하고 과연 국익을 진짜 지키는 일이 무엇이고 또 국민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 잘 좀 판단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아까 강조하셨던 그런 이명박 정부 때의 그런 과오 여기서 교훈을 좀 얻어야 되고요 한편으로는 우리 자주국방 안보 퇴설을 갖추면서 또 한편으로는 어쨌든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법 두 가지를 동시에 잘 좀 지혜롭게 그렇게 좀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만물 박사님 김 교수님 말씀은 이 정도에서 그칠까 합니다 혹시 뭐 한 말씀 더 하시고 싶으면 하시고요 아니 뭐 그런 건 없어요 진행자가 댓글 소개도 좀 원래 해주는 거고 좀 이렇게 소통을 많이 하는 건데 오늘 좀 너무 딱딱하고 트라이 하신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또 말이 많았다 유난히 어쨌든 준비하고 계시는 책은 꼭 였네 왜냐하면 아마 이 방송에서도 한번 본인이 홍보를 한 걸로 내가 들었어요 그래서 기다린 독자들 위해서도 좋은 책을 한번 내주시길 바라고요 또 앞으로도 좋은 말씀 계속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